자 이번 순서는 특별한 순서를 한번 만들었습니다. 특별 순서이고요. 아마 원주에서는 유명하시잖아요. 숲아트학원에 우리 김남영 원장님의 색소폰 독주가 있는데요. 멋있게 차려입으셨어요. 이 노래 아실지 모르겠어요.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노래지만 잘 못합니다. 너무 어려워서. 이민재범의 너를 위해.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비밀입니다.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. 폼나게 살 거야라고. 딱 우리 원장님. 아니 요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와 하고 한성 박수 보내주셔야죠. 그럼요. 우리 세수폰 연주가로 모셨습니다. 김남영 원장님. 연주가님에게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. 우리 세수폰 연주가님에게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. 우리 세수폰 연주가님에게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. 우리 세수폰 연주가님에게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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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